다들 일퍼러가 물론 물을 기댄지나. 확실히 물은 기댄지나 하는 겁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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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흘렸잖아. 그게 무슨 설명이 흘려놔. 설명을 흘려놔. 설명을 흘려놔. 설명을 흘려놔.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요. 나를 불러. 설명을 하라고. 예정지는 하루아침에 정화해주고 생각도 하던 상상도 했던 성족은 인구 4만 5천이다. 인구 졌다는 이유로 인근 침묵군의 인구가 13만인데 13만을 주기는 보다 4만 5천 인구를 주기도 좋았고 인구 소자로 따져서 사람 하나 죽는 거는 괜찮고 사람 10명 죽어야만 사람 죽은 겁니까? 13만 군민 침묵군은 겁이 나서 취소를 중이고 가까운 요사촌 한지역 고행 성족은 인구 4만 5천 원 개대지 취급하듯이 한민국 정의에 만들어진 정의에 나들이 1%가 몰랐어 개대지라 정국 씨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발바다 이런 거 인지와 설명이 한 번 맡기고 우리는 개대지가 아니다 아니다 나의 희민 jest 불편 상덕이 어느 날 나와 терри야 재환 Moral 가서 만약에 간을 나раз